CBS 수강장 신년기획, 2024년 한국교회를 생각한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연합사업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연합기관이죠. 한국기독교교회업의의 NCCK,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NCCK 김종생 총무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무님께서는 2024년 어떤 의미로 맡고 계신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해주시죠. NCCK 총무로는 새해를 이렇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게도 굉장히 새롭고 의미가 큰 해이기도 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기독교교회업의의가 100주년이 되는 해라 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 계속 이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 또 거기다가 남북은 이제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국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남한이나 북한이나 공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불안한 한반도의 정세 어디 이것뿐인가요? 또 경제적으로는 침체가 되어서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동이 났고 또 청년들의 미래는 이제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진영 논리로 대결로 치닫다 보니까 총 만들지 않았지 우리 사회는 지금 전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다가 기후위기, 나아가서 기후재난이라고 부르는 어떤 현실을 좀 보게 되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 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리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닥쳤던 굉장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우리들 지금 주어지는 여러 환경은 이렇게 사방이 좀 막혀 있지만 아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섭리가 또 하나님의 희망의 어떤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암울한 시대, 암울한 가운데 2024년을 맞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이고 또 미래를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새해를 맞으셨군요. 취임하신 지가 지금 6개월 정도 됐죠? 총무 취임하신 지가 네 6개월 지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교회협의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던 점 또 활동하시면서 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임해오는 과정 자체가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란 어려움을 또 한국기독교 교회협의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나 생각을 했던 것은 아 경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단의 소리를 좀 듣고 교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 어쩌면 염려와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청년들, 여성들 또는 지역의 소리들을 다양하게 경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경청하려고 무더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좀 많이 팔았고 그리고 밥도 많이 먹고 또 많은 만남을 좀 가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러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다행스러웠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좀 거쳐가는데 끝끝내 마음을 열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마음을 닫고 어쩌면 함께하지 못하고 등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굉장한 암울함 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후를 그때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답답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보였던 분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NCCK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시던가요? 하나는 저 개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겠고요. 또 개인의 어떤 제가 걸어온 길들 또는 관계했던 아마 부분들에 대한 높아심들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NCCK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쩌면 교단과의 문제 그리고 일반 보수화된 교계로부터 왠지 점점 고도가 되어가는 어쩌면 그런 속에서 이 일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 어떤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참 끝없는 다리 같은 끝없는 벽과 같은 아마 그런 것을 좀 느꼈었어요. 그게 아마 이후에 저희들의 과제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 다 끌어안고 이제 100주년 올해 NCCK가 100주년을 맞았으니 100주년을 열어가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가 지금은 NCCK라고 흔히 부르는데 어떻게 생겨났는지 100년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개항이 되고 또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호주나 여러 개의 선교부에서 또 선교국에서 이제 전도를 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교, 감르교, 선결교 이런 이제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 개 교파들이 와서 한국 사회 속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마 1918년에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가 처음으로 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는 이제 어떻게 에큐메니칼 정신을 좀 구현해 나갈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가 각 교파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되 서로 조직이나 내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924년 조선예수교 소위 연합공의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재 NCCK 전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924년에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에 출범할 때 이런 장로교, 감리교 두 교파의 연합체 외에 성서공회나 예수교서회 YMCA, YWCA 이런 어떤 기독교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어쩌면 선교를 좀 연합으로 또는 연대로 좀 풀어가려고 했었던 아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파 또 이제 각각의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모인 게 NCC였군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그러면 NCCK는 어떤 활동들을 해봤습니까? 아마 출범 당시에는 장로교, 감리교 청서공회, 예수교서회, YMCA, YWCA 등이 함께 참여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교단보다는 교단보다는 기독교 연합 단체 이런 성격이 좀 더 강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독교계가 연합으로 일본 강점기의 종교 정책에 대한 약간의 불편한 소리들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 당국은 이런 움직임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를 1937년에 해체를 시키고 어용단체인 조선기독교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통해서 식민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46년에 한국교회는 그동안 해체되었던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를 계승해서 한국기독교연합회로 다시 재건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는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WCC의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 여부를 가지고 이제 논란들이 또는 분열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 논쟁 또는 용공시비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분열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아픈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1965년에 한일협정 반대 또 1969년에 한국기독교연합회의 3선 개헌 반대 성명 이런 것들 이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가 NCC 전신이죠. 사회참여 선교가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오늘날 NCK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목적과 기능을 정리하면서 에큐메니칼 정신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좀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70년대 이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의 약자들과 동행하는 그런 단초를 열었다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에큐메니칼 정신을 구현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말씀하셨는데 에큐메니칼 하면 사실 교인들에게는 어려워요. 용어가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에큐메니칼 운동은 무엇이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히라버 그리스어에 어쩌면 온 집안을 뜻하는 오이쿠메네에서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산다. 큰 집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사도 그렇고 어떤 공간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지다 보니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140년 된 또는 2000년이 된 어느 교회 또 가령 1500년이 된 어느 교회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유럽, 아메리카라고 했었을 때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자. 그래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추구한 것이 에큐메니칼이고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름을 좀 전제하는 것이고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내부를 간섭하지 않으며 서로 선교와 봉사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는 그래서 더 시너지를 내는 아마 그런 것이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1970년대 이후에 에큐메니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고 하지만 애초에 100년 전에 만들어질 때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단의 특성을 다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연합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작부터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마 외국 선교부보다도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연합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는 이제 독립이 된 이후에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이나 또는 약자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합을 더 선호했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족을 한국의 역사를 꼭 분열로만 이렇게 볼 건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을 종용하려고 했던 분열을 종용하려고 했던 일제나 아니면 또 다른 정치 진영의 어쩌면 이면에 또 다른 어떤 힘들이 좀 작용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나누게 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에큐메니칼 정신을 한국교회 또 이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습니까? 아마 그동안에 우리 NCCK가 해왔던 부분은 아마 군사 독재의 어떤 시절을 좀 지나면서 더 구체화 되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 보면 사람이 아니면 어떤 이론이 절대적으로 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절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만 절대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여기에만 절대라고 쓰자. 그 외에는 다 상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신앙과 이런 인식이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권자를 가지게 되어지는 이 정권이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이 부분에 기독교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 독재 정부에 저항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저항들이 또 다른 어떤 약자들을 양산해냈거든요. 그 약자들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동행을 해가는 여정들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NCGK의 백년의 역사는 아마 그런 민주화와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또 일제강점기에는 어떤 독립운동에 우리가 함께해왔던 이런 자랑스러움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회의 칭송 또 교회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지 않았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활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NCGK 에큐미니칼 운동은 진보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흔히들 규정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총무님은 이 규정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제강점기나 또 우리 군사독재 시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주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독립운동에다가 민주화에 어쩌면 우리가 피를 흘렸고 또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좁은 길을 걸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보적인 어떤 NG와 같다. 진보적인 어떤 사회 시민사회단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들의 바탕이 되어졌던 어쩌면 교회 여기로부터는 좀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그때보다는 교회 안에도 많은 어떤 단위연합기구들도 생겼고 또 시민사회 단체들도 전문집단으로 많이 자리를 잡게 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인큐베이터라 그럴까? 그런 역할로 여기까지 왔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100주년을 맞아서 성찰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독재 시절에 교회들이 민주화운동 했던 이유 말씀하시면서 절대자에 대한 개념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이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운동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NCCK 에큐미니칼 운동에 대한 어떤 오해랄까요? 부정적인 시선들에 대해서도 총무님은 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오해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NCCK 오해와 진실 네. 책 제목이 NCCK 오해와 진실이네요. 네. 그래서 Q&A식으로 NCCK 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아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NCCK 이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어쩌면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지 또 우리가 그렇게 뭔가 약자들과 동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자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오거나 그런 것은 좀 아니었다. 다만 이제 우리들이 떠나온 자리가 어쩌면 우리들이 바탕의 자리가 교회였으니까 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지점들을 다시금 찾는 아마 그런 계기가 새롭게 100년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올해 NCCK가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들 계획하고 있죠.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100년을 맞다 보니까 우리 한국사회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래서 지나온 역사를 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NCCK 100년사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가 사회와 접목해서 기독교 사회운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그래서 NCCK 역사의 어떤 100년을 4권의 통사로 저희들이 출간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운동사는 20권을 좀 집필하는데 현재 18권까지 집필을 좀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권이 나오고 NCCK 100년사가 금년에 이렇게 출간이 되게 되면 지난 역사 100년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나온 100년으로 우리가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길어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100주년이니까 100명을 좀 선정을 해보자. 그리고 길어야 될 어떤 공간 장소 교회 이런 곳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기념해보자. 그래서 100명의 인물과 100곳의 장소를 선정하는 일을 저희들이 금년에 준비하고 있고요. 또 금년 9월이 우리가 창립일입니다. 9월 24일이. 그래서 9월 22일에 창립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그때는 해외의 우리 파트너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WCC의 총무님도 CCA 총무님도 그리고 그동안 함께 왔던 우리 이웃의 다양한 어떤 해외 파트너들을 초대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남북평화통일이 우리들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가 주로 화해통일이 될 것 같고 화해통일을 위한 그런 어떤 도전소 회의가 금년이 40주년을 맞아요. 그래서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연맹이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NCCK와 조선 그리스도교연맹이 그리고 WCC가 이렇게 함께 일본의 도전소에서 모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남과 북이 굉장히 위기와 대결 국면인데 통일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일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우리 총회의 그때 기념 대회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 얘기를 좀 모아서 저희들이 2월달에 정책협의회를 시작을 하는데 아래로부터 얘기들이 모아진 것을 이 지식인들이 또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88선언에 버금가는 사회선언을 11월 우리들 기념대회 때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NCCK나 우리 사회 모두가 교회 모두가 청년이 우리들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청년들과 함께하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든 청년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생존의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뭔가 이 교회 속에서 또 교회와 더불어 함께 새롭게 출발해 갈 수 있는 그런 어쩌면 프로포절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지난 100년이 그저 지난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다가올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는 또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문서로 정리하고 또 해외 세계교협의회 아시아 기독교 교협의회 관계자들 불러서 함께 또 한국 기독교 교협의회 10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도잔소에 언급하셨고요. 또 88선언 언급하셨어요. NCC가 펼쳐왔던 통일운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잔소이라고 그러면 88선언도 과연 이게 어떤 문서인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북통일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40년 전이네요. 40년 전에 일본 도잔소에서 WCC와 그리고 NCCK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남북통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또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함께 과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바로 도잔소 도잔소 회의가 좀 되었어요. 40년 전이면 북한 관계자를 만나는 게 아무리 종교인이지만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WCC 세계교회 협의회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곤란하니까 해외에서 그런 만남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남과 북이 꽉 막혀 있어도 결국 이 일을 풀어낼 곳이 우리 교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해외 파트너가 있고 또 어쩌면 남북 관계자들이 약간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지점에 우리들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이 일이 우리들의 과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88선언이 그래서 나온 것인데요. 어쩌면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이제 정말 교회가 굉장히 좀 묵직한 비중 있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고민해서 정리했던 북과 남의 관계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정리한 문서인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특별히 교회가 관심 갖고 주목하고 또 계속 그 정신을 되새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마 교회가 그렇게 했던 부분은 이게 남과 북의 어떤 정치 집단에서 또는 정당들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풀어가기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도권 속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평화를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고 어쩌면 민에 의한 어떤 평화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평화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가 되어지는 또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평화 아마 그런 결실이 88선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도전소 회의였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금년에도 100주년에 그런 도전소 회의를 기억하는 또 88선언을 기억하며 새로 이것을 좀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 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업의회가 출발했던 100년 전에는 장로교 감리교 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지금은 교단도 많이 분열했고 또 그 이후에 또 국내에 생겨난 교단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nck에 지금 현재 가입해서 활동하는 교단은 9개 교단이죠. 또 기관 단체로는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참여하지 않는 교단들 그중에는 또 대형 교단들도 있어요. 또 일부 ncc 참여하고 있는 교단 가운데 또 탈퇴를 고민하는 교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nck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연합기구의 연합운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숫자로 얘기한다면 아마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난 100년의 역사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들이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중심에 서서 이 일을 가져가야 될 그런 아젠다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국교회의 여러 교단이나 단체들의 어떤 입장과 정서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대표적으로 탈퇴를 고민하는 아마 그런 현장의 부분들은 보수화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ncck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속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 또 사회적 소수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예컨대 동성애자도 그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적어도 혐오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배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또 구원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견제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ncck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 아니냐 또는 ncc가 동성애를 저장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ncck의 입장이 아니라 어쩌면 약자나 소수의 어떤 혐오나 배제를 우리가 적어도 주의하자 그리고 이것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밟은 우리 모두의 약자들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입장 그리고 지난 백년의 역사 가운데 ncck가 자랑이자 기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약자들과 동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한 단면인 동성애 문제 가지고 이것이 지나치게 부각이 돼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다. 이게 성경이 어쩌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우리 역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아닌데 다만 동성애자들이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적어도 이 입장 만큼은 우리가 지켜지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성경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풀어가는 조금 더 지혜와 과정들 또 정서들은 우리가 조정을 해갈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약간 NCCK가 오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NCCK의 우리들의 입장은 이런 거다. 오히려 정교회 같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NCCK는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오히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차별과 오히려 배제와 혐오로 점차 구축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동성애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이제는 청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그런 분들도 있겠고 우리가 우리들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더 불릭을 보는 일들은 적어도 우리들이 나서서라도 막아야 되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얘기를 좀 다르게 정리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NCK는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약자들이 그 피해를 좀 봐서는 안 된다. 약자를 좀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입장. 내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국내의 연합기구가 NCK 말고도 있어요. 보수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도 있고요. 과거의 한기총 세계총 모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NCK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세계교회와의 연대가 아닐까 싶어요. 세계교회 여비에 또 아까 CCA 아시아기독교 교회 여비에도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에큐미니칼 기구들과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100주년을 맞아서 이 기구들과 국제심포지엄 아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들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북의 분단 속에서 우리들의 운신의 폭이 좀 좁을 때 오히려 세계 그리고 세계교회들은 우리들의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북한을 넘어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오히려 북한을 왕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다양한 자원들을 또 다양한 기회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계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WCC 세계교회협의회나 또는 아시아기독교협의회 CCA 이런 관계된 곳들이 우리들의 과제를 함께 세계교회의 과제로 함께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도전소 회의가 바로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인 이제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 올해 그런 해외 파트너들을 좀 다양하게 초청을 좀 하려고요. 지금 같아서는 한 100여 명 해외의 해외 파트너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할 생각이고요. 그분들과 함께 화해 통일의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저희들이 1박 9월 20일 21일 1박 2일 동안 아주 진지한 토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은 그렇게 남북의 어떤 부분들을 어쩌면 세계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40년 전에 도전소 회의를 다시금 재현을 해서 어쩌면 남북이 통일로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로 만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회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 갖고 좀 더 개입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가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 여비에는 사회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현실을 보면 교회가 침체되고 있잖아요. 전도가 안 되고요. 교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통계를 보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아무리 또 성교하려고 발버둥치는 교회들의 노력이 있어도 그게 성과로 잘 이어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교회 협의회가 사회 문제뿐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들은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아젠다 이혼자적인 목소리를 정의적 관점에서 내다보니까 결국은 사회 속에서의 일정 정도 친송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어쩌면 인큐베이터처럼 우리 시민 사회단체도 어쩌면 기독교를 통해서 많이 양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적인 단체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뭔가가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그것은 우리들의 바탕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사역들을 하다 보면 쉬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에너지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하늘에서 주시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는 공급받는 그런 힘이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거의 우리들도 소진이 되어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하늘의 관계 교회의 관계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어떤 힘을 다시금 우리가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도 하나 있고요. 또 우리들이 소진되면서 사실상은 교회의 어쩌면 우리들의 어떤 기초요 바탕요 근본이 되어지는 교회를 약간 벗어나 있는 또는 벗어나도 되는 것처럼 돼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금 그 부분을 복원해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그런 면이 하나 생각이 좀 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도 함께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하는 교회만 어쩌면 근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어떤 교회가 되듯이 우리 교회 내부도 좀 변하는 그래서 어쩌면 이 사회를 닮아가는 그런 형태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좀 향도하는 것이 지난날 백년의 우리 교회 모습이었는데 너무나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세숙화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이기심이나 탐욕을 좀 벗어나서 이제 교회가 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사회의 어쩌면 소금으로서 역할을 좀 하는 소금은 그렇잖아요. 음식에 맛을 내고 자기 이름 내지 않거든요. 그냥 김치 속에 사라져 김치만 만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김치를 만나게 하는 일 못지않게 자꾸 소금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선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진정성에 오해를 좀 받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세숙화 문제나 교회가 선교나 전도의 어쩌면 수단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더 반성하면서 우리들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 NCCK도 교회와 함께 어쩌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총무님 6개월 전에 취임하실 때 NCCK 재정 어렵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오는 거잖아요. 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안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NCCK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공감을 얻는 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보자. 다시 말하면 상대가 어쩌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의 우리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보자. 그 일을 그래서 NCCK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좀 해수도 하고 또 노파심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들은 좀 반성하면서 좀 가보자. 그렇게 해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돈도 조금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돈이 모아지는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목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건 위험한 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는 돈일 거니까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가면 점차로 결국 돈은 오게 되는 제가 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의 그 정신이나 가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오면 돈은 따라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채 돈을 가져오면 돈은 일회성 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끊임없는 공감의 과정이 결국 재정의 안정에도 자리매김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NCCK 살림을 또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서 뛰어다니기보다는 NCCK가 펼치는 사역에 대한 공감을 확대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 임기 동안 더 많이 회복이 되겠네요. 더 많이 발품을 팔아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또 교회의 정서나 입장에 맞게끔 약간은 제 구조, 제 각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NCCK 100주년 사업 또 교회의 연대와 일치 생명과 평화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백두산에서 백두산 천지에서 흐르는 물이 하나는 두만강으로 하나는 압록강으로 흘러요. 그래서 하나는 서해로 하나는 동해로 흐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나가면 태평양에서 다 만납니다. 제가 연합사업에 NCCK 몸다우면서 가장 느껴지는 게 우리들은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나뉜다, 분열이 된다 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좀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매의 형제라면 우리가 좀 지엽적인 것은 다 접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함께 어쩌면 첨삭을 해가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꾸 갈라치게 하는 이런 분열의 모습들은 주님에 기뻐할 일 아닌 것 같고요. 또 한국교회가 지향해 가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서 이제는 이 일을 이제는 뭔가 붙이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나누는 일보다 선명하게 뭐를 구현해 가는 일들보다는 하나 되는 일이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어쩌면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금년에 하나 되는 일 그래서 서로 나누는 일보다는 하나 되는 일이 되면 좋겠고 하나가 되다 보면 남과 북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NCCK를 이제 에큐미니칼 운동기구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펼치는 모든 활동을 에큐미니칼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어느 교단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 모두가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면서 총무님과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총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의 NCCK 김종생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NCCK 김종생 목사님 모시고 한국기독교회의 NCCK 김종생 목사님 모시고 5